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니까 마치 오래된 가족을 만난 듯하다.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가족을 찾아 떠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잘 알아서 안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주 민주당 탈당을 말렸던 당원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잘 알아서 또 제가 이렇게 막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랐는데 어쨌든 당적을 옮기거나 이렇게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죠. 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이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딱 81명이 동아일보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남겼으니까 굉장히 많이 남긴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 비난인 거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영원히 정치판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가혹한 이야기죠. 찬성이 493명 반대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중의 민심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죠. 이현주 씨의 탈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적 이전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그런 반응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이런 오랜 가족을 만난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한번 방문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기에 가족을 만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설명절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오랜만에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옛 지지자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선한 게 많으셨을 텐데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현주 씨가 나올 때 더불어민주당 상황은 지금보다는 나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지금은 뭐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이현주 의원 자신이 부산 남구의 4.15 총선에서 나와가지고 선거 사기 때문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이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참 안 되죠 저는 약 7년 전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안철수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였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저는 정치가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주류였던 당내 운동권 라인과 정서적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당내 비운동권 의원들 테크노클라트 사이에서 안철수 현상은 금방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신기리로 끝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적은 겁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왜 떠났고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상황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어떻든 인재에 영입되자마자 전재희 장관이라는 거물을 이긴 젊은 여성 정신에 대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나의 개인적 이상과 꿈 의원들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당원과 지지자들의 기대 와 애정을 줘버리고 탈당을 한 것이었으니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끊겼습니까 많은 이들이 전날 밤 늦게까지 저를 말렸습니다. 엇보려니 하면서도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얼마 전 추판기념회 과거 가까이 지냈던 고문인들이 몇 분이 오셨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연주 의원이 여성은 여성이네요. 마치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 듯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빵 터졌습니다. 어떻든 간에 잘 알아서 안 하시겠나 싶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들어가서 정치를 한다는 거가 이현주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닐 텐데 어떻든 간에 보시면 논리적 설득과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당 사람 간의 도리와 관계 신뢰가 중요한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저를 기대하고 사랑해 준 당원들에게 항상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어쨌든 이현주 의원이 어디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라고. 잘 안 돼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동아일보에 80명의 여러분들 댓글을 남기신 분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